윤정선 헤어컬럽 윤정선 헤어컬럽 윤정선 헤어컬럽 윤정선 헤어컬럽 윤정선 헤어컬럽 직원의 실수도 내 책입니다 든든한 뒤에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년째 윤정선 헤어컬럽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쟁이넘버원 유정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통원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윤정선 헤어컬럽으로 찾아왔습니다. 유정숙 원장님 만나뵈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미용실이 몇 년 된 미용실이에요? 윤정선 헤어커럽이 이 동네에서 한 지는 한 32년 정도 됐는데 제가 22년 근무를 하고 저희가 전 대표님한테 인수를 하게 됐고 오랫동안 일했던 임매아 원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둘이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인턴 생활을 하시고 디자이너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인수하신 지가 4, 5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이제 만 4년째 되는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대표님 성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윤정선 헤어커럽이라는 타이틀을 간판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워낙 오래됐고 여기 주변에 있는 고객분들이 윤정선 헤어커럽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간판이라는 게 이 동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 역사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또한 있었고 인수를 하면서도 윤정선 헤어커럽이라는 간판을 바꾸지 않은 거고요. 미용실에 들어오다 보니까 카운터 앞에 빽빽하게 뭐가 많이 꽂혀 있던데 고객 기록 카드예요? 처음에 저렇게 고객 차트를 쓰지 않는 미용실은 언제 저걸 일일이 다 하고 있냐고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차트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서는 너무 편하거든요. 고객님들도 고객 개인 차트가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시고요. 보셔서 내가 언제 파마를 했는지 언제 커트를 했는지 그거 날짜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차트를 펼쳐보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수기로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요구하는 스타일링이 다를 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술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런 차트를 쓰므로 인해서 고객하고의 신뢰감도 더 많이 형성이 되고 한 분의 차트 가지고 미용실에 데이터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교육의 철학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 교육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항상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자세나 고쳐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거에서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고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기술은 없이 와서 일을 해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님들한테 인성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성량적인 태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가 고객님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저희 직원들이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늘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어떤 실수가 발견이 됐어요. 와인딩의 실수라든지 어떤 실수가 발견됐을 때 그거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원장님 다르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상황이 왔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고객님이 있는 앞에서 직원을 혼낸다는 거는 얘는 못하는 애라고 고객님한테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신뢰를 쌓으려면 직원이 못해도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이르듯이 얘기해야 돼요. 야단도 치시면 안 되고 그래야 받아들이고 고쳐지고 하거든요. 고객님이 실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다. 네, 그렇죠. 실수도 내 책임이고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투입을 시킨 것도 제 책임이고 든든한 뒤에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서도 자기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자기관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지만 혼자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살짝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아닐까 싶은 게 예약제로 돌리고 있는데 오전에 예약이 없으면 늦게 출근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영업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픈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순간이 고객하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큼은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자기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 늘 정해진 약속을 지키겠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원장님에게 있어서 미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힘들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유정숙 원장님에게 미용은 무엇입니까? 미용은 제 모든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미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자리와 이 위치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전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지금 받는 월급이 일반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못지않은 월급을 받고 있다. 너는 그만큼의 능력이 되는 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용을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결과가 너무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계속 내가 나아가고 발전한 모습을 보려면 어떤 위치에서 안좋아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용 공부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고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그러면 당돌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유정숙 원장님 삶에 있어서 미용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테크니션이잖아요. 헤어스타일리스트고요. 나는 무난 헤어스타일리스트다. 나는 윤정선에 오는 모든 고객님들한테 행복감을 안겨주는 헤어스타일리스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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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